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우파 입니다 저는 오늘 한 끼도 먹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밥을 먹으러 나가려고 하다가 귀찮아서 근데 사실 안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굽는게 그렇게 좋진 않지만 가늘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딱히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고 온라인만 하고 있고 아 괜찮아 심심하지도 않고 재밌어 음 미래의 탕핑이 과연 젊은이들이 불행할까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은 있어야 되겠죠 분명한 건 탕핑이 절대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 기성세제가 착각하는 게 이거죠 야 소득도 없고 그렇게 혼자 그래 그럼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삶이 팍팍하고 뭐 얘기하지만 아니요 전혀 아니요 내가 이 당한가 네 돈을 벌어야 되는 고통만 없으면 부담줘야 되는 고통만 없으면 사실 삶은 뭐 이렇게 나와버려도 힘들지 않다 심지어 나는 질문 줘야 되는 네 가정이 있죠 그래서 유튜브라도 아가리라도 열심히 틀어 제끼는 거예요 자 이게 서울의 언어 고등학교입니다 성수공업고등학교 이게 근데 개교가 얼마 안 됐다라고 합니다 1998년 특성화고등학교로서 개교가 됐고 위치는 성동구 뚝섬로 365입니다 남녀공학의 공립 근데 이게 2023년 저 23일 졸업시 1월 3일 2일 전에 했네요 그리고 2021년 입학생을 끝으로 신입생 모집은 중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잘 얘기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는 좀 특이한 경우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뭐다? 애들은 감수하고 초중고 꾸준하게 감수하고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다 수많은 학교들이 없어지고 거기에서 교사님들이 잘리겠죠 음 네 없어져야죠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데 아직도 국가나 교육 쪽에서는 미리 구조조정을 안 하죠 본인들도 다 뽑는 거야 다 손 놓고 뭐 알바노 되겠지 미루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게 뭐냐 이 부지는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건립된다 뭐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건립된다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하고 있는 국가는 말하지 않는 하지만 이 학교가 없어지고 지체장애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설립된다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올바른 것이에요 다만 이게 우리의 현실을 잘 의미 반영해 준다 잘 얘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학교가 없어지고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건립된다 우리의 미래다라는 겁니다 자 현 정부도 틀렸다 저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완벽하게 실패한 국가에서 더 완벽하게 실패할 테니까 너무 당당하게 자기가 이제 그걸 이제 이민을 내세우면서 뭔가를 좀 잡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미 그 유럽에서 이민이나 단계의 어떤 정책으로 인한 인구구조 대응이 실패했다는 건 지금 2024년 초에 가장 핫한 이슈에요 저출산으로 세계 기사들을 쭉 검색을 하면서 요즘에 유럽에서 나오는 가장 기사가 뭐냐 유럽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인구구조가 실패했다는 거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북유럽 국가에서도 이거 다 1월 초에 나온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북유럽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안정성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붕괴하고 있고 유럽의 출산율을 감소 특히 최근에 인구통계학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 바로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하락 그러니까 북유럽은 그래도 구조가 안정되고 버틴다 GDP는 계속 올라가고 구조는 안정되고 결국은 북유럽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붕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유럽의 출산율 하락이 본격화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북유럽의 출산율 감소는 예상치 못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항상 일과 삶의 균형 정책에서 선구자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그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지난 10년 동안 수치로 보면 출산율은 덴마크에서 2, 스웨덴에서 12, 노르웨이에서 18, 핀란드에서 최대 20 10%까지 감소했다 이유가 뭐냐 뭐 유럽에서 전반적인 것들은 그거예요 결국은 불확실의 증가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나라 남유럽은 가족을 갖기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생활 및 양육 조건이고 나머지는 단기적인 조치나 대응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수당 같은 일회성 지원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촉진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이건 이미 유럽이 다 지나간 거야 근데 우리가 열심히 뭐죠 어 그래 애 낳아 돈 줄게 돈 줄게 이걸 더 열심히 하고 있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페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출산연령을 비롯해서 여자들이 결국은 사회활동을 길게 하고 근데 그게 북유럽의 성공 모델이죠 그래 여자들도 이제 일과 양육을 병행하고 기업들이 일과 양육을 여자들이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보육을 지원하고 그래서 기업에서 각각 뭐 영유아를 맡을 수 있는 곳들 그래서 일과 양육의 병행을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미래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이 지금 열심히 불을 때우고 있어요 그쪽으로 근데 정작 이미 그쪽으로 간 유럽이 실패하고 있다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 결국은 여자에게 직장 안정성을 주더라도 문제는 직장 안정성을 이미 북유럽에서는 여자들에게 다 줬어 줬음에도 왜 내려가나 이거야 줬으면 오히려 올려야지 이미 직장 안정성이고 직장에서 애 맡길 수 있고 뭐 여자들이 법적 권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했는데 심지어 그렇게 안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GDP 국가에는 성장하고 북유럽은 계속 올라가고 근데 여기에서 신기한 현상은 뭐다 그 당사자인 여자들이 더 많은 안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업자나 실업자의 경우 대학 학위를 소지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모두 출산율이 급락한다 정규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경제 위기 중에 출산율은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심지어 약간 증가한다 보통 저 오른쪽 하단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칼 아니죠 폴란드, 그리스 근데 여기에서 저 폴란드가 뒤에 보면 기사에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스페인에서 젊은 층의 노동조건과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출산율을 억제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스페인이나 남유럽은 그런데 경제 위기니까 그런데 북유럽도 똑같이 주저앉고 있다는 거예요 이민의 신기루 한국에서 열심히 이민 쇼하고 있는 애들 있죠 그게 뭐죠 출산율에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민은 뭐다? 노동자 증가 결국은 이게 뭐다 국가 인구 구조를 위한 게 아니고 뭐다 네 이민자는 이민을 오면 단기적으로 인구 증가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이민자들도 그 구조 속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와버립니다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유럽으로 북유럽으로 왔죠 단기의 인구 증가하고 단기적으로는 뭐다? 네 출산율이 증가해요 하지만 걔들도 단세대만 지나버리니깐 똑같이 유럽의 여자들과 동계화가 되면서 출산율이 그들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민의 신기루 출산율을 연구하고 고려할 때 이주 흐름 이민의 흐름 네 그래서 이민자의 인구가 출산율의 생명성으로 그러니까 마지노손으로 여겨져 왔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민자들도 수용구 그들이 정착하는 국가의 출산율에 빠르게 적응한다 라는 겁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스페인에는 500만 500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었다 스페인이 5천만 중반이면 거의 10분의 1이 그러니까 10%가 유입이 됐네요 우리가 지금 5% 정도가 유입된 상태니까 우리도 한 5% 더 하자 이 얘기인 것 같아 빠르게 하지만 그들의 출산율은 스페인 여성의 출산율 보다 다소 높기는 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율은 대부분의 출신 국가에서도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결국 이민과 관련된 호전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걸 이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민자들은 결국 그들이 도착한 국가의 생식 패턴과 동화된다 한국에서 열심히 쇼를 하고 있죠 그게 뭐다 기업들 돈 주겠다는 거야 기득권들 그 기업들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그 산업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민자로 그 노동시장을 바치겠다는 거지 국가의 미래를 중장기적으로 걱정해서 출산율을 걱정해서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같은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이를 대체해버리고 안착해버리는 해버리면 한국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청년들은 더더욱 일자리를 갖기 힘들게 되고 더더욱 인근 가치는 오르지 않고 더 탕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민을 늘린다 이 건 뭐다 젊은이들아 니들 필요 없으니까 탕핑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기 위에 이민자들이 많이 낫는 국가가 사실은 뭐 의미가 없어 걔들도 다 주저앉고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이상 의미가 없어 폴란드 연간 출생하수가 11% 감소해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 프랑스 출산율은 최저점을 기록한 후 추가 하락을 하고 있다 2주로 인해서 EU 인구는 2022년에 다시 증가세를 돌아든다 자 맞죠 출산율은 박살나고 있는데 단기 인구 증가라는 거예요 2023년 이탈리아 출생율 사상 최저 통계 폴란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인구학적 위기 핀란드 사상 최고 출산율 과 이민자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가까운 1월 초에 나오는 기사예요 북유럽이 공통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인보다 단기의 이민자로 인해서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조차 반세기 지나면 출산에서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구조상으로는 이미 출산율은 계속 부정적으로 혹은 핀란드나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이미 사상 최저를 경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북유럽이 여자의 경력 단절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결했다고 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북유럽이야 혹은 유럽이야 근데 그곳에서 이미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어 인구의 재생산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 다만 얘들은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지 우리 정도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딜 가고 있어요 이민을 늘리자 라고 하고 있죠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건 인구 재생산이 붕괴하고 있는 이 상황과 해결책과는 전혀 상관없어 심지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초고령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 그러면 젊은 인구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민은 뭐다? 결국은 중년층 이상은 올 거잖아 걔들이 10대에 와서 바로 일을 할 것도 아니고 최소 20대 후반이나 30대 정도야 돼야 평가가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는 뭐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뭐다? 해결 안 되는 거야 다만 단기적으로 기득권들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민을 증가시키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괴물이야 괴물 출산 그래서 북유럽에서 이미 왜 출산이 개들도 부정적으로 가고 있죠? 그나마 이민자로 땜빵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안 되죠 그럼 북유럽에서 여자들이 취업이 힘들고 근로가 힘들고 일과 양육의 병립이 힘든가요? 아니에요 너무 잘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잖아요 좋은 모델이잖아 근데 왜 그런데?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저 이민이 정답이다 뭐 여성들의 근로 뭐 일과 여자들의 근로 참여를 증가시키고 고위직에 증가시키고 진급을 증가시키고 기업에서 양육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하고 그게 답이 아닌데 이미 그 지나간 게 북유럽에서 다 지나가 봤고 그게 뚜렷한 뭔가가 아니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다? 그냥 시간 끄는 거야 내 때는 뭐 지나가면 되겠지 뭐 알바노 그거죠 그럼 너는 뭔데? 아냐 몰라 굳이 얘기하면 결국은 일본의 모델이야 사실 일본에서 여성의 인권은 높지 않아요 물론 누군가의 인권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그들을 몰아간다 토끼몰이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삶이 이렇게 내려놨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죠 너무 과한 기대를 하지 않고 막 희망을 부풀어 있진 않고 그저 아주 소소하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전체적으로 좀 눌러놨어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눌러놓은 것에서 일본 여자들이 한국에 오면 느끼는 게 뭐예요 한국인 여자가 좋아 여자들의 삶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일본 여잔데 한국에서 유튜버 하고 뭐 저기 온라인 방송하고 뭐 그런 여자들 많잖아 그 유튜버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일본 여자로 살아가면서 되게 막 한국 칭찬하는 여자들 많잖아 실제 그래 한국은 여자들이 살기 좋아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은 여자들의 삶이 좀 팍팍한 거야 눌려있는 거야 그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눌려있고 그들 입장에서 자기의 성별에서 비교를 하니까 한국이 일본보다는 훨씬 여자로서 삶이 좋은 거야 그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현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나마 일본 정도로 해서 1초반까지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삶이 팍팍해져야 되냐 여자의 삶이 팍팍해져야 되냐 모르겠어요 이거 굳이 답을 하진 않겠어요 뭐가 답인지도 몰라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답인지 아닌지 우린 몰라 근데 기득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저 기득권들은 지금의 자본팽창을 유지하겠대 그럼 그렇게 하면 돼 니들이 권력이 있고 니들이 가는 거야 다만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돼 이민증가 혹은 여자에 대한 경력 단절을 지원하는 여자의 고용이나 직장에서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해주는 그 노력은 이미 출산율 증가에서는 답이 아니라는 건 북유럽이 증명하고 있어요 혹은 유럽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이미 그게 길이 아닌 걸 기득권들이나 좌우 정치 상관없이 가겠다는 거죠 가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십시오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하겠다니까 뭐 니들이 뭐 우리가 먼저 하지 말라고 했나 안 했나 니들이 마음대로 해요 다만 다만 분명한 건 여기서 많은 젊은이들은 놓겠다 탕핑하겠다 하루에 식사 줄이고 뭐 한솥으로 치킨 마요 같은 거 하루에 두 개 먹고 두 끼 먹고 그럼 뭐 만은 안 하잖아 지출 최대한 줄이고 온라인 게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지출 줄이고 그 다음 비용 줄이고 살아가도 크게 삶이 뭐 막 희망차 막 그건 안 되지만 살아갈 수 있거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탕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그 탕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네 거부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들이 만든 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거기에 뭐가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거기에 뭔가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고개를 해서 회피해서 안 본다고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내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그게 없나요 아니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저출산이나 탕핑이나 나버리는 젊은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미혼증가는 분명히 거기에 결과값으로 이 구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의 한계 문제로 인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보고 있잖아 안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안 나오고 있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고 있는 이 우리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는 하지마 회피는 하지 말라고 우리로 인해서 나온 것이지 여기에서 누가 젊은이들이 문제 엠지가 문제라서 뭐가 문제라서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 맞는 이 구조로 인해서 나온 결과값이야 그럼 그 결과값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 세대에서 부정하지마 내려놓고 탕핑하고 결혼 안하고 그냥 편하게 적당히 살겠다고 하는데 개들에게 뭐 엠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니들이 지금 결혼하고 니들의 애 더 많이 놓고 하면 되잖아 어? 법을 풀어 법을 풀어서 일부 다쳐 아니면 뭐 일람다 부 뭐 상관없이 해 그래서 니들이 여론 놓으면 되잖아 그거 왜 굳이 뭐 싫다는데 걔들한테 왜 그래 어? 걔들은 이미 구조 속에서 결과값으로 나왔다고 행동이 근데 왜 다른 행동을 하려고 자꾸 압박을 해 하지 말고 니들이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니들이 둘 셋 놓고 셋 다섯 놓고 열 놓고 하면 되잖아 답답하면 니들이 뛰어 남한테 자꾸 하지 말고 네 탕핑하는 애들도 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뭐 세금 달라고 해? 물론 어떤 분들은 자꾸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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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지만 적어도 젊은 남자에는 염치가 있어 그래서 젊은 남자는 뭐 해? 달라고 안 해 대신 나도 덜 쓰고 덜 벌고 하는 거지 염치가 있잖아 뭐 달라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피해 안 주니까 걔들도 그냥 둬 자꾸 거기다 말도 안 되는 오지랖아 하지 말고 둬 대신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을 때 우리는 어떤 진짜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때 됐을 때 그걸 또 MG 탓하고 누구 탓하고 남 탓하고 남 탓하고 하지마 기득권 너희들 탓이고 대한민국의 구조 탓이고 정부 탓이고 권력 탓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잖아 아니 지금 MG 청년들 20대가 지금 국가 운영하고 있어? 세금 정책 짜고 있어? 국가 정책 짜고 있어? 니들이 짜고 있잖아 니들이 짜고 있고 공무원 니들이 대통령 니들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 공무원 대통령 니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걸 왜 MG 탓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뭐 정신이 어떻니 뭐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걔들이 지금 대통령이야? 걔들한테 그러면 대통령 자리 주고 공무원 자리 주던지 니들 다 나오고 그러면 탓해도 되죠 근데 니들이 나랑 농먹으면서 니들이 하고 있잖아 그럼 난 탓하지 말고 적어도 나온 결과 값에 대해서는 니들이 수긍해요 아니 이미 뭐 하라고 니들이 할 거잖아 다만 이제 우리는 니들은 그걸 이제 이게 꽃길인지 똥밭인지 가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떡하지? 이미 북유럽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그게 똥길인걸 똥간인걸 발 담그면 거기 똥통인걸 다 아는데 그래서 뭐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먹어보세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